아주 은혜로운 장애였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서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멘. 3층, 4층 우리 교육관,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가수 사이의 강남 스타일. 이 바람도 이제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TV만 틀면 그냥 광고에 가수 사이가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말 춤추는 것이 계속 나와요. 요즘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보면 오히려 또 조금 식상한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 과수로서는 최초로 영국, UK 그러한 차트라든가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 이 가요 1위를 계속해서 그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6억 명이 싸이의 말춤을 그렇게 보았다. 6억 명. 엄청나죠? 그런데 이런 강남 스타일도 이제 대중음악사회의 한 페이지로 그렇게 참 화려하게 장식을 했지만은 점점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 스타일 때문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많이 나와요. 강남 스타일, 강수 스타일, 애원 스타일. 단순하게 그런 바람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일평생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구해야 될 영적 스타일이 있습니다. 영적 스타일이 뭐냐? 그리스도 스타일이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스타일임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변함없이 쫓아가고 닮아가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스타일은 세상의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태봉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멋있는 삶을 살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를 오랫다니가 고리타분한 그런 모습은 복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았겠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속에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볼 때마다 날로 새롭다. 새로움을 느껴요. 그걸 느끼면 본인 스스로도 그런 멋있는 삶을 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라 잊은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새로운 삶, 멋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여운계 전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도 바울처럼 영적 이런 롤모델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스타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역들 되기를 점으로 추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1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문 말씀을 일반적으로 10장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우상재물에 대한 종결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내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극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아라.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으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전력 투구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런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존재가 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서론에 매지 마라. 뭐 세상에 살다 보면 교회도 세상 속에 얻다 보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람 사는 데는요 문제 없는 데가 없어요.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2부에도 새신자가 많이 오셨는데 3부에도 새신자가 많이 온 줄 압니다. 새가족들 중에 보면 어느 분은 내가 옛날에 교회에 달렸는데 어느 장로 때문에 내가 사기를 장해가지고 내가 교회 안 가고 내가 절간에 간다 절간에 다녔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실제로 제가 들어봤죠.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교회에 다니다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뭐 때문에 마음이 안 들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 사는 데는요 참 뭐 문제투성입니다. 문제들이 많이 있긴 말은 해요. 교회라는 것도 사람들이 사는 현장이기 때문에. 전에 어느 교회가 두 팔로 쫙 갈라졌어요. 두 팔로 쫙 갈라졌는데 왜 갈라졌냐 시험이 왔어요. 모든 시험 하나 교회를 지었는데 이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이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이 카페트까지 두 파가 나눠졌어요. 푸른 초장파라고 이제 푸른 카페트를 푸른 포장을 위에 초장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푸른 카페트를 깔자. 그리고 한부에서 아니다. 예수 보일파가 있어요. 붉은 카페트를 팔자. 그래서 볼 때마다 예수 보일파가 이래가지고 푸른 초장파와 예수 보일파가 쌍에 붙어 교회에 갈라졌어요. 실제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걸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관양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이렇게 안 만들어요. 그냥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자꾸 줘요. 아니 심지어 나를 전도한 사람이 나를 속이요. 전도한 사람이 나를 실망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시험 들은 믿음을 잘하기 전에 시들어져요. 더더구나 이 세 가족들은요. 이제 이 세상에 있다가 교회를 또 왔는데 세 가족들 보니까요. 찬성 불러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몰라요. 안 몰라요. 교회 처음 왔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무슨 자기 수준 가지고 자꾸 푸시한다든가 무슨 표현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찬성도 모르고 사도신을 압니까? 찬성도 압니까? 주님의 마음을 못 받은 자 이러면 이분을 쫙쫙 불려 부르는데 이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뭔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이식을 옮겨놓으면 아주 조심스럽게 최소한 몇 개월 동안은 잘 보호하고 안 하면 그 불이 내리기도 전에 시들어져요.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론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뭘 놓치느냐? 본질을 놓쳐버려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이 본질 하나님이 부르신 본질을 소론 때문에 놓쳐버려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선도들은 우상에 받쳐진 이 물질 때문에 먹는 게 맞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시험이 크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형도 여러분 비단 이 우상 재물이나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어요. 이 삶의 원칙.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사랑부터 대원칙을 생각해 봤어요. 대원칙이 뭐냐? 다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우리 인생의 대원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게 죄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아무런 성경적으로 틀린 게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겠나 안 되겠나 맞다 틀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의 대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 웨스트 맨스 신앙 고백서 1조 1항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안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고 싶은 이런 마음 하나님 오늘 찬양 되게 기뻐 받으신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높였으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되라고 당신만의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본문을 통해서 사도마울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히 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게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히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상세의 3장의 발생으로 인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두 다 죄인된 존재예요. 그래서 울면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서 죄적이고 세상에서 사단의 종료를 하면 사단의 종료를 하는지도 몰라요. 소속도 몰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전혀 알지 못했는데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것이 젖어받은 인생의 운명이에요. 대통령을 했던 제보를 했던 유명한 사람을 살았던 상관없이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저주 속으로 영원히 백년하고 많은 게 아니라 천년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속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저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인간 스스로 해결이 안 돼. 종교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좋은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좋은 곳이 있다면 가겠지. 그래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위한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인류를 구원하시어야 저주받은 인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방금은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죄가 해결한다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더러운 죄와 원죄와 잡음죄를 다 이락시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십자가 예수. 우리가 받을 내가 받을 그 저주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생의 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에 죽었다가 살아났어서 영원히 사시고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 뭐냐. 인생 3대 중대 문제 해결이 첫째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 해결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사단물이 나도 알지 못한 가문의 저주 나도 알지 못한 이상한 이 존재가 있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 이걸 꺾으려고 하면 예수 안 믿고는 꺾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하라고 보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로 재문쟁이라는 제사장으로 영적 문제 해결하는 사단물이 깨뜨려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모든 저주에서 싹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글씨로 오셔서 십자개의 피열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시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무슨 하나님이 치사하게 머리 빡빡 갖고 산에 가서 도 닦으라고 그럽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머리 없으면 보기 흥해요. 하나님 창조하신 작품이에요. 머리 깎으면 안 돼요. 또 시집장가 못 가도록 자 수도원에서 그렇게 평생 늙어죽도록 그런 악질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 받으라고 보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는 뭐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은 공짜 값없이 주는 거 무슨 돈을 내라 뭐 내라 그런 거 없어요. 무슨 하나님 치사하게 천국이 천국의 다이아몬드와 돌인데 인간에게 자꾸 뭐 내라고 합니까? 뭘 내라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절대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요. 그 뭘 왜 궤가 뭘 내느냐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원 받은 애 너무 감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 받은 것을 드림으로 그걸 가지고 또 많은 사람 살려내기 위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까? 왜 교회를 짓느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이 모든 힘을 합쳐서 지역민족 세계 살리라고 그거 이외에는 지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성경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구원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하나의 말씀을 기록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할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나니라.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료 생명이니 나름한지 아버지께 갈 자가 없나니라. 예수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예수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 얻게 되는데 이 이후로부터는 자연스럽게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아 하나는 공짜로 그냥 예수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공짜로 준비한 것도 없고 애쓴 것도 없고 믿기만 했는데 공짜로 구원받았어요. 가법주의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뭐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닮아가는 삶을 닮아가야 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해요.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 그리스도 자녀가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 닮아가야지. 닮아가야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삶을 닮아가는 삶이다.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지. 내가 교회 나가야지. 교회 너무 좋아. 교회 나가니까 첫 찬송을 기원 찬양을 부르는데 머리 끝이 빡빡이 서고 섭댈까? 나는 주의를 받았어요. 얼마나 산부 성가대가 기원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머리가 팍 서요. 이 예배를 이 찬양을 성가대가 너무 찬양을 잘하는데 목사님도 너무 은혜로운 게 생겼다.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 대부분이 그래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뜨겁고 은혜가 너무 분위기가 좋다. 이 세 가지들이 볼 때 새로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자꾸 뭘 닮아야죠? 예수님을 닮아야죠. 에베스 3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길이를 알아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천차만별이에요. 그리스도의 깊이 얼마나 그 진리가 오묘한지 깊이 그 높이 얼마나 높은지 그 길이와 넓이를 알아 이걸 자꾸 깨달아가는 것이 뭐냐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요 그냥 한번 쳐다보자 그 말이 아니지 주일로 한번 왔다가 한번 쳐다보는 것이 그것이 안되나마 예수님께 고정시켜 아주 픽싱시켜 픽스시켜 버리는 예수에게 고정시켜 버리는 내 삶을 내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켜 버리는 이것을 예수를 닮아간다. 그런 말 우리 새가족들은요 이제 오늘부터 완전히 예수께라면 고정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고정문이 오면 닮아가요. 자꾸 바라보면 닮아가요. 결혼하고 2, 30년 된 부부는요 닮아갑니다. 한 30년 지난 얼굴이요 닮아가요. 그래갖고 오누이처럼요 어디 가도 닮았다 그 소리들 30년 중 지난 여러분이 물으세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요 30년 넘게 살려도 안 닮았네요. 왜 안 닮았느냐 하도 많이 고쳐가지고 닮을 수가 없지. 조금 닮으려고 하면 고쳐버리고 조금 닮으면 고쳐버리고 언제가 집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이 정권시실을 보더니 내가 산 주식값 또 떨어졌네 그렇게 말하니까 등 달아가지고 안에도 투덜댑니다. 왜 내 몸무게를 자꾸 올라가 주식을 보고 있던 이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맞아 내가 투자한 것 중에 두 배로 올라간 건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닮아가기 어렵죠. 서로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예수의 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닮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예수의 시도를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었어요. 요한복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은 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자꾸 예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예수님 닮아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간다는 것은 성경에 기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 속에 실제로 하나하나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강남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하나하나 내가 적용해 봐야지 이게 내가 보험을 받고 있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범을 보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니면서 보험을 정기기 때문에 우리도 지역보험을 위해서 새가족들을 초청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이웃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심지어 모르는 사람의 문을 두드려 가면서도 예수 주님이 그렇게 하라기 때문에 맞습니까 환경적으로 모든 어려움이 있고 여러가지 갈등도 있고 여러가지 안되는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러가지 환경도 되어지지 않는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이런 모든 것 이런 모든 걸 주님을 따라가는 달망하는 모습이 탈망하는 모습이 캠프예요 그렇게 보험을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자꾸 우리가 이렇게 보험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불교가 태국이 어느 나라예요 불교를 대표하는 현장이에요 태국은 불교나라 중심부의 방콕인데 그곳에 지휘당을 세워 10년 전에 2002년도에 저기 사무위섬에 그 부부를 그 현지 태국인 부부를 세워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가 매년 갔습니다 그러더니 2006년도에 소라탄이에 또 지휘당을 또 전도가 되어서 또 세워 타미 전도가 세웠습니다 소라탄이 전도되어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조현드 파송하스 조현드 성교사님이 방콕에 있어요 그 태국 불교 이 센타인 방콕에서 예원지휘를 설립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남아 보고마의 제2시작이 되도록 사정인적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도록 그야말로 조현드 성사님과 그 사역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운계 전수성 언제나 일심 전심 지속으로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고 하라하면 하고 하지 마라하면 하지 않고 말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성경 말씀 도외로 다 되어집니까 그러면 예수님에게 안됩니다 저도 안되고 여러분 다 안됩니다 마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따라가면 신앙이 자라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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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줘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믿었더니 말씀들로 하나하나 어리석을 정도로 순수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삶속에서 보여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럴 수가 있나 너 복받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날에 하나님 앞에 최고 자랑을 당당해서는 영격 성장의 길을 지음으로 주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적 원리스 소통입니다 2절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느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면서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 조리를 가르치고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이후에는 이러한 교회 질서를 어질피는 일부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절 이후에 보면 당시 예배 드릴 때 여성들의 너울과 같은 그런 수건을 머리에 서슴을 볼 수 있어요 당시의 헬라 문화에서는 여자들이 야시마 악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건을 썼습니다 이것은 남자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의미가 담겨졌어요 그런데 일부 여성들은 예수 믿음으로 모두 다 자유다 자유 아니냐 진리라면 자유지 않냐 자유다 나 머리에 수건 올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것을 거부해버렸어요 고림도교 안에서 거부한 것들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같으면 아무 문제 없죠 이런 머리에 수건을 여자들은 없잖아요 지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이 당시 문화로서는 여자가 길을 걸어갈 때라든가 교회에서나 밖에서 머리에 수건을 서지 않는 여자는 일반 사람들이 다 매춘부로 여겼습니다 매춘부나 동성애자라든지 자기 남편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남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의 덕이 안 된다 예수를 믿고 자유하지만은 그 수도대가 안 수도대지만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덕이 되지 않는다 이게 복음 전하는 데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 죄 아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로서는 믿는 사람이라도 불신자들 볼 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라고 건면을 하고 있는 게 3절 이후의 내용이에요 자 8절로 9절을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연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연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지금 바울이 그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들고 아담이 외로우니까 잠잘때 갈비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에게 남자는 게 아니다 남자에게 여자가 낳았다는 창조 원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조력자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에 순종하도록 이것이 창조 질서다 그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고 아멘 여자 아멘을 안하네 요즘 여자들 이왕한데 하여튼간에 3, 40대까지는 순진해요 참 착해가지만 참 잘 듣고 순종하고 참 이렇게 여성스러운데 50대 가면서 내가 처음 해보니까 이게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창조 원리가 무너질려고 자꾸 창조 원리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순종 이게 창조 원리에요 그렇게 창조 원리를 바울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무조건 여자 위에 굴림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1절로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낳은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며만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그렇게 정리하고 질서는 남자가 먼저지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도와서 완성시켜 가야 한다 서로서로 도는 동력자다 서로서로 그렇게 하나 돼간다 남자가 남자 여자와 다르게 지은 것은 서로서로 부족한 분을 보완해 주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다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누구 높고 낫고가 아니다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가서 막 소리를 지어 싸우고 신랑이 뭐라고 말하니까 아니 주리하는 선생님이 말하지 않았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못 들었냐 이런 여자가 외칩니다 아니 요즘 땅값이 얼마나 높아 하늘보다 더 높아 올라간대 지금 땅값이 하늘 치솟는지 모르냐 서로가 그렇게 높고 낮고 서로가 이게 아니에요 소통이 되어야 돼요 소통이 서로가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금이 가요 교회에서는요 지금 2013년도 청직이 선정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계급적인 차별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능적인 구별의 원리에서 선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을 맡기면 기능 가지고 잘 탤런트가 잘 하겠냐 여러분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생업현장에서든지 항상 보금적으로 원리스 소통에 주역되길 바랍니다 보금적으로 보금적으로 모든 보금의 유익 정말로 하나의 영광을 위한 이걸 우선 수위를 정하고 그렇게 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통해 이루어지 여러분 통해서 이상하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참 믿고 싶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제가 새가족들 보면요 남편이 변화되는 모습 보고 아내가 변화된 모습 보고 친구가 변화된 모습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 보고 왔다는 말을 제가 많이 봐요 이 새가족들 이 간정문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가다 보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변화를 받아서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전혀하고 완전히 다르네 전혀하고 성격이 취미가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바뀌었네 어떻게 바뀌었어 영원교회 나간다 그래 영원교회 어떤 교회냐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게 전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으실 점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는 데 중요한 일곱 가지 기운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글이 있는데요 일곱 가지 첫째 눈에는 총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를 흡입하듯이 바람으로 맑은 눈 마음속의 편안한 그 기쁨 그 관심의 표현 상대를 지압하고 이끌어가는 힘이 눈에서 나타나야 성공한다 두 번째로 얼굴에는 화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웃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대해야 웃음으로 돌아오는 보입니다 항상 이 스마일한 모습 자신감이 있는 이런 표정 관리를 하면 중요한 성공의 자리에 앉게 된다 세 번째 마음에는 열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에 열기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자신감도 생기고 도전 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는 몸에는 향기가 있어야 된다 향수를 많이 뿌려 그 말은 아닙니다 향기 그야말로 이 복장도 몸가짐도 최고가 돼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남을 존중하는 이것이 마음의 향기 사람의 겸손함은 향기가 나와요 다섯 번째 행동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정적 자세가 아니라 긍정적 창조적 이런 자세로 도전하는 이런 행동하는 용기 여섯 번째 어려울 때에는 끈기가 있어야 된다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옵니다 누구나 다 그럴 때 옵니다 이때는 끈기가 있어야 된다 누구나 슬램프가 오게 되어있어요 이때는 끈기 성공을 이끈다 그런 말씀 이런 끈기가 있어요 제가 이번 알자서 인터넷 봤는데 이 6500km를 시베리아에서 저 인도까지 걸어서 억울하게 스탈린에게 말이요 그때 히틀러 스탄이 작거든요 이쪽은 히틀러가 먹고 이쪽은 스탈린이 먹고 스탈린이 공산주의 서로 독질을 하는데 여기에 반한다 생각 다잡아 집어넣는데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중심으로 몇 사람이 탈출을 합니다 그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탈출을 하는데 탈출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왜냐 탈출 자체가 죽어요 시비라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눈이 이만 보지 무조건 죽게 되어있다가 그 자체가 사막이요 그런데 그 섬에서 탈출을 하는데 그냥 눈을 넘고 또 그 다음에 더위를 넘어 사막에 추위 더위 배고픔 말도 다 못해 그 고통을 실제 사건 에 얘기해 실 7단 시라 6500km 인도까지 도착하는 그 끈기를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이게 나갈 수 있는 이런 끈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끈기 필요해요 마지막 일곱째 자손심이 상해할 때는 오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이런 도전하는 이런 정신이 자손심이 상해서면 거기에 따르는 오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총기 화기 열기 향기 용기 끈기 오기 자 이 일곱가지는 우리 인생이 사는데 중요한 성공 요소예요 이거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뭔가 부족합니다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보금적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여러분 보금이 앞에 딱 붙어버리면 보금적이라면 세게 보면 압니다 여러분 영적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육관에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 보금적이라는 표현이 더해지면 그것을 크리스도의 스타일에 삽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바울 보세요 이럴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요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럴까지 있어요 보금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럴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생명을 살려 보금적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크리스도 스타일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크리스도 스타일 입니다 이런 영적인 규모를 가짓뿐만 아니라 삶의 전문성을 대해서 크리스도의 스타일 이런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 가족 친척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말 크리스도 스타일이 뭔가를 강남 스타일과 지금 6억이 봤는데 크리스도 스타일 65억을 봐야 되 않겠어요 아멘 65억 인구 앞에 크리스도 스타일이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러한 영적인 기도 재물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폰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도 크리스도의 날에 찬한 가시 넘치는 크리스도의 사람들을 다 되시길 점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영교의 승도들 오늘 처음 나온 새가족들 오늘부터 크리스도의 스타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이루 까지 완전히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이 삶속에 하나하나 성취되므로 말씀 따라감으로 크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크리스도의 제자로 크리스도의 정인으로 당당해서는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어 없어서 예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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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